토이스토리도 있어요? 뭐 하나도 코코? 그럼 여기에 다 있나요? 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디즈니가 되게 제 주위에 항상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해외여행을 가도 디즈니월드도 놀러 가고 디즈니 스토어도 많이 가고 디즈니 영화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만화도 많이 보고 커서도 많이 보고 있고 그냥 어렸을 때는 제가 디즈니 만화들을 너무 좋아해서 뭐 라푼젤 같은 것도 진짜 한 50번씩은 돌려보고 저희 멤버들도 되게 디즈니를 좋아해서 그 노래도 맨날 부르고 막 따면서 놀고 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번역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